핵심 포인트는요. 각 시대의 도구 유물 유적이 하고요. 그 다음 각 시대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디가 나오냐. 신석기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청동기 비교 문제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신석기도 돌이죠. 근데 청동기는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돌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국사 책을 처음 쫙 피면 뭐가 나오니까? 선사시대라고 나와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역사는요. 이거는 기록의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기록의 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 발명되기 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유출을 해야지. 그래서 선사시대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유물하고요. 유적이 중요해요. 유물하고 유적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았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유물, 유적이다.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출한다. 선사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유물, 유적. 그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70만 년 전. 암기티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7시에 일어난다. 뜨릉, 뜨릉. 일어나, 일어나. 어, 몇 시야? 어, 7시. 어, 7시니까? 뭐야? 70만 년 전. 집주. 근데 구석기 시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선 날씨를 이해해야 돼. 구석기 시대는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 이동생활했어. 날씨가 추우니까 땅을 못 파. 땅을 못 파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먹을 거 찾아서 따뜻한 데 찾아 이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외로워. 외로워.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혼자 안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이런 가운데 인간간의 사위가 나타나는데 그 사위를 우리는 사회라고 해. 모일사, 모일회.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가 나타나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녀. 그걸 우리는 물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밴드.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지어가지고 뭐 밴드 하나 만들잖아요. 이해 됐어,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해. 이동생활하니까 평등사회. 왜 평등? 먹을 게 없어. 다 그지야. 다 그지인데 무슨 계급이 나타납니까? 빈부격차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이 당시는 다 거지예요. 그래서 평등입니다. 도구. 어? 도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도구가 중요하죠, 여러분. 구석기나 신석기는 도구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도구하기 전에 여러분 경제를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리보행하고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진화를 해요. 내가 점점점 커지면서 언어를 사용해. 원래는 4개로 걷다가 이제 두 발로 걸으니까 혀를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언어가 발달한 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해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어로도 하면서 이제 자연경제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뭐? 진화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진화되었다. 불과 뭘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이 불 사용도 중요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요, 화식을 하게 돼. 화식이 뭡니까? 불로 구워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요. 단백질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뇌야, 뇌. 뇌가 커져. 더 똑똑해지는 거죠.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날씨가 추워서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자연경제밖에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도구가 껴요. 사람들이 이제 진립보행하고 손이 자유로워졌잖아. 큰 돌을 들었다가요, 던져요. 돌이 깨지겠죠? 내가 필요한 돌을 찾아가지고 그 돌 갖고 사용하는 게 뗀석기야. 왜 뗀석기? 던진 돌에다가 또 돌을 깨서 만든 게 뗀석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든 거 갖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초기 전기에 있었던 도구는요, 찍개하고요, 주먹도끼가 제일 유명해요. 전기는 주먹도끼, 다용도로 사용한다. 이게 주먹지요. 주먹지요. 여기 뼈쪽 하잖아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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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동물도 사냥하고 밥 먹을 때도 찍어서 으으, 먹고 다양하게 하는 거야, 다양하게. 이게 뭐다? 주먹도끼. 후기는 날카롭게 해가지고 나무를 껴놔 가지고 창으로 만들어. 탁, 이게 쓴베츠르께. 이게 창입니다, 창.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전기에서 후기로 갈 수 있는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전까지 맘모스였어요. 근데 빙하기가 끝났어.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뺀청댄청 뛸 거 아닙니까? 주먹토끼 갖고 못 가는 거야. 우리가 토끼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나가지고 에잇 던져버렸어. 근데 맞았네? 이거구나. 그래서 만든 게 순배찌리개야. 창을 만들 거야. 날카롭게 하고 여기다가 순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다 탑니다. 나무에 놓고 어떻게 던지는 거야, 창을.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잘 맞죠. 작아진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창 종류. 순배찌리개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 있네? 주먹토끼 빼고 찢개, 그루개, 밀개 나중에 하겠지만 도구에 ~~개가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 도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이거예요, 여러분. 정기는 하나만 보면 돼. 찢개하고 주먹토끼. 중기에는요,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후기는요, 순배찌리개. 창 같은 거 나타난다. 이 정도 보시면 돼. 7급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순배찌리개를 뭘로 말냐? 흑요석으로 만들었대, 흑요석. 전라도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데 이 흑요석이 어디 거냐면 백두산 거야. 백두산하고 전라도하고 뭐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죽어봐야죠, 죽어. 제일 중요한 구석기, 날씨가 추워요. 돌아다녀야 돼, 이동생활에. 그럼 이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우려면 텐트 지어야지, 텐트. 이 텐트를 뭐라고 해? 막집, 운막집. 운막집을 짓는다 해서 막집이에요, 줄여서 막집이라고 해. 그다음 동굴. 여러분, 김병만처럼 집 만들고 싶어? 아니면 동굴 있으면 그냥 동굴에 살고 싶어? 동굴이 편하잖아. 그래서 동굴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동생활한다. 지금 유물 어디 많겠습니까? 동굴에 많겠지. 막집은 여러분, 태풍 불면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화덕, 불 피운 자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집 턴은 알 수 있습니다. 막집 턴은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예술.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사회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동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막 조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잡게, 어떻게 해주세요. 기원하면서 이런 거. 고래나 물고기 같은 걸 조각합니다. 벽화는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화 나오면 안 됩니다. 조각 나와야 돼요. 뭘 상징한다? 풍요를 기원한다. 그다음, 자연경제. 여러분, 자연경제는 우리 아까 했잖아요. 태집, 사냥, 어로. 이제 사람들이 네 발로 지니다가 이제 두 발로 하고 화식 사용하고 언어 사용하고 그러면서 조직생활이 나타나고 그리고 농경 못한다. 날씨가 추워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 유적지 볼게요. 유적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구석지대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다 육지야. 여기가 호수 하나 있고 다 육지예요. 구석기인들은 돌아가야 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민족 아니에요. 두 개국은 구조가 달라. 그럼 우리 민족의 시작은 신석기 때부터예요. 그럼 구석기 왜 배워?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그 증거 그게 중요하겠죠? 한반도가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구나. 그 증거가 뭐다? 구석지대 유적지가 있다. 그래서 유적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유적지 다 잘 나올까요? 아니요.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고. 최초 발견 유적지. 인골. 사람 뼈가 발견된 유적지.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스토리 있는. 스토리 스토리. 미국 병사가 발견해가지고 세계 학설을 바꿨다.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단양 금군 70만 년 전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단양 상실이 남한 최초. 단양 수양계 대단히 석기 제작 어? 왜 이렇게 다 단양이 이렇게 많아? 왜 그러냐? 여기가 석회암 지대야. 석회암은 돌인데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 그러면 구석지 사람들이 어때요? 동굴에 많이 살았으니까 동굴이 많은 단양 지역에 구석지 유적지가 많겠지. 그다음 연천종공리. 연천종공리는 아슐리안 주먹돕기인데 이 양면 석기에서 돌 알이 양쪽에 닫힌 거 있죠? 이게 바로 아슐리안 주먹돕기인데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모비우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는 유럽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했어요. 서일화에서 발견된 게 우리내에서 발견된 거야. 이거 어떻게 발견됐냐? 이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78년 미국 병사 보헤니안 사람이 캠핑하다가 발견했어요. 화덕 만들다가 돌을 발견했는데 어? 이 사람 전공이 고고학이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돌덩이재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하나의 유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대학교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교수가 그분도 하바드인데 하바드 동기가 서울대학교 김원용 선생님입니다. 그걸 김원용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원용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연천 전공료와서 조사했더니 오마이갓 아슈란 주목두구가 대량 발견된 거야. 그러면서 모비우스 학설이 협파된 거지. 격파된 거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시아에도 있다.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 학설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사람 이루고 좋아하지. 국뽕이잖아. 국뽕! 미션이 잘 나와요. 그다음 공주석장리 64년이 발견됐는데 이건 남한 최초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공주 쪽에. 이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집안 홍수난 거 도와주겠다고 내려오는 길에 유물을 발견한 거야. 남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시험에 잘 나오겠네. 그다음 사원 건모르동굴. 동굴뼈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청원 두루봉 공굴. 홍수화이에요. 이게 청원 두루봉 이렇게 둥글둥글 생겨서 두루봉이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대요. 봄에 되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났나 봐. 그래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봤더니 뼈가 이렇게 발견된 거야. 살인사건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경찰이 봤는데 뼈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에서 왔더니 아 이거 구석기 시대의 인골이다. 이 발견한 사람이 김웅수 씨예요. 그래서 김웅수 씨 이름을 따서 홍수화이가 된 겁니다. 스토리 있죠? 스토리 있으면 잘 나와요. 근데 특이한 거는 옆에 여러분 꽃가루가 있대요. 장례 풍습을 알 수 있대. 국화 꽃가루가 있대. 국화 꽃가루가 발견됩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국화 꽃가루. 그다음 웅기 굴포리. 북한의 최초입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는 30년대 일본이 철도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야. 근데 일본놈들이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이제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한반도 최초. 제천 전말동굴 이거 엄청 규모가 크고 털, 코뿌리뼈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양 제천남 구석기야. 덕천 승리산 최초의 구석기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다음 평양 역포구 대연동 역포아이 그다음 평양 만달리 양구 상무룡리 백조산 후교석 그러니까 백조선 후교석이 신석기도 있고 구석기도 있어요. 아 정말 많다. 그렇죠? 보통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하지만 김종호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특 들어가도록 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면 이제 유적지 끝나요. 단전됐대요. 어? 어? 단전됐어. 풀이 꺼졌어. 어디가? 공상청이 어? 여기가 공상청인가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팠어요? 구를 팠어요. 아아악 그랬더니 종점이 나왔대. 버스 종점이 나왔대. 선생님 뭐예요? 원래 암기특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는데 문제 풀 땐 기억 난다는 거. 단 단양지역 단양금굴 단양상시림 단양수양길 오 단양지역 연천전공리 아슈리안 주먹도끼 발견된 스토리 있는 공주석장리 어디 최초? 남한 최초 상원 거북모르동굴 동물뼈 청원 두루봉동굴 스토리 있는 거 흥수아이 웅기굴포리 웅기굴포리 북한 최초 종성동간진 한반도 최초 종성동간진 제천전말동굴 털코 뿌리뼈 봐봐. 내가 아까 중요한 거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유적지 인골 발견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 단양금굴 최초 발견 유적지 한반도 최초 종성 남한 최초 공주 북한 최초 웅기굴포리 인골 반결 청원 두루봉동굴 딱 되잖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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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요. 여러분 나 봐. 어떻게 됐어? 단전 단 단양지역 전 연천전공 주먹도끼 공 공주 남한 최초 상 상원 거북모르동굴 청 청원 두루봉 홍수화해 굴을 팠어 웅기굴포리 북한 최초 종점이 나왔어 종성종관진 한반도 최초 제천전말동굴 털코 뿌리패 됐죠? 신석기입니다 여러분 신석기 신석기는 1만 년 전입니다 BC 8000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7시 8시에 일어난다 70만 년 전 BC 8000년경 시족사예요 날씨가 따뜻해서 땅이 녹아요 땅이 녹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이제 나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제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누구라고 할까? 가족 가족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족은 뭐냐 가족들의 넓은 개념이에요 이제 밴드가 아니야 같이 자 같이 밥도 같이 먹어 대신에 결혼은 원래 근친혼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결혼은 이제 외혼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평등사회야 정착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지예요 그다음 농경이 뭐한다? 시작된다 농사 지으면서 가족끼리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 이걸 우린 뭐라고 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신석기 뭐?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은 뭐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도구 모드로 가죠 도구 도구는 이제 더 다양해졌겠죠 여러분? 농경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기구 만들어지겠지 금속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돌로 농기구를 만듭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돌을요 정교하게 갈아서 만들어요 돌, 낫, 돌, 삽, 돌, 보습 농경, 굴지, 구름이 땅 파는 거예요? 삽 같은 거예요 갈골, 갈아요 조리도구죠 갈판, 흑요, 석기 뭐 이런 것도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특징적인 건 이겁니다 원수석 수공업이 여러분 잘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냥 돔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신석기 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져 반팔 입어야지 봉제를 해야 돼 옷을 자르고 꼬매야죠 실하고 바늘이 필요해요 그 실 바늘을 만드는 게 바로 가락바퀴한 뼈바늘이에요 가락바퀴 한 번 볼까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 요거네 요거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동물을 잡아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 털 같은 거를 나무에다 놓고 이렇게 밀어요 그럼 밀고 이렇게 돌려 털을 돌리면 뭐가 돼? 하나 실이 돼 이 실을 어떻게 돼? 뼈바늘에다 묶어가지고 니트 짜는 거야 니트 짜든지 아니면 동물 가죽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 서로 묶어든지 이거 어떻게 돼? 손으로 이제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원수석 수공업이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물도 제작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락바퀴 뼈바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별표 쳐주는 센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 토기가 나와야 돼 토기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곡식 같은 걸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땅이 질퍽질퍽해 그래서 네모나게 하면 쓰러져버려 그래서 땅에다가 이걸 그냥 딱 심어버려요 그래서 밑에가 뾰족해야 돼 땅이 질퍽하니까 밑에다 딱 꽂아버리는 거야 그럼 집도 어떻게 재야 돼? 지상가옥 힘들어요 왜 힘들어? 뭐 나무를 그냥 하면 나무가 쓰러져버려 그럼 어떻게 차라리 파버려야 돼 그래서 반음집에서 약간 지하로 들어갑니다 집도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우리가 꽂기 위해서 밑에가 뾰족하다 처음에는 무늬가 없었어 이름 믿무늬야 그다음 여기 또 뭔가 붙였대요 덧무늬 그다음 아 그 뭔가 이상해 눌러 찍었대 눌러 찍기 무늬 그다음 누군가 생선을 먹고 거기에다 긁었대 오 긁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 오오오옹 뭔가 있어 보인다 빗살무늬토기가 나타난 거야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팁이 이덧눌비수로 암기하면 돼 이덧무늬 덧무늬 눌렿짓기무늬 빗살무늬 순서대로입니다. 이돈 눌빛. 암기티비 암기하고 싫으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처음에 아무 무늬가 없었다. 덧붙였다. 눌러찍었다. 생선 먹고 긁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개 잘 나와요. 죽어. 아까 그랬죠 여러분 땅이 너무 질퍽질퍽해. 그러니까 지상가옥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파. 땅을 좀 파고 가운데 땅 화덕 만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어떻게 돼. 여기다 기둥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돼. 움찔 파는 거예요. 4명 정도 살았대. 어? 4, 5명 살았대. 뭐가 생각나요. 가족. 가족.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족은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명 정도. 5명 정도. 4, 5명 됩니다. 저희 집은 3명이에요. 딸바부 되는 게 내 인생 목표였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내가. 몰래 하세요. 뭘 몰래. 몰래 어떻게 해. 몰래 어떻게 해. 그 다음 예술 보죠. 예술. 조개 껍데기 가면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뭐해. 강가와 해안가에. 태풍 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농사 망해버리는데 울고 이렇게 늘 어떻게 농사 망했네. 근데 어떻게. 갯벌에서 빨록 빨록 뭐가 일어나네. 팠어. 그때는 조개네. 몰래 하면서 먹어봤더니 먹을만 하네. 그래서 그것만 먹어.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발견됐어요. 이렇게 조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개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있었잖아. 그 다음 칠해 거리는 이빨치야. 동물 이빨으로 여러분 뭐하는 겁니까? 이거를 장신구로 만든 거. 이거 남자 겁니다. 이거는 여자 꼬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칠해 거리 했고 원신양도 나타나요. 샤머니즘, 토템, 애니니즘. 샤머니즘 뭐냐. 동네에 미친 애들이 하나 있죠. 미친 애들이 있어. 미친 애들이 있는데 비가 안 와. 그 미친 애가 그래. 내일 비 온나. 정말 비 오네. 샤머니즘 이런 거. 토템. 농사 짓는데 맨날 동물들이 와서 처먹네. 우리 농작물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동물 숭배. 토템. 애니니즘. 큰 돌이나 나무 같은 거. 이거 숭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보실 게 경제인데 아까 이거 했죠.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한다. 근데 중요한 거. 벼가 아니에요. 조수수 피입니다. 이거 잡곡이에요. 잡곡은 여러분 에너지 역량이 작습니다. 먹으면 금방 소화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먹을 게 부족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채집 사냥보다는 이제 농경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레벌루션. 그 다음 이제 유적지 보죠. 구석기 신석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 민족이에요 신석기는. 구석기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정착하니까 우리 민족이지. 아까는 정착 아니고 이동했잖아. 이건 정착하니까 뭐다?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강이나 해안가에 살았어요. 농경 짓기 위해서. 서울에 무슨 강 있습니까? 한강. 한강 옆에 서울 암사동. 그 옆이 바로 한암미사리죠. 아 여기 데이트하기 좋은데.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암미사리에서 자전거 타면 좋습니다. 그 다음 부산동 삼동. 폐총 발견되죠? 폐총이 뭐예요?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다. 그 다음 제주도 뭐? 한경. 그 다음 양양오산이 백성 후교석이 발견됐대요. 김해수가리. 폐총. 이것도 김해. 다해안가. 고성 문암리. 웅기굴포리. 어? 웅기굴포리는 구석기였는데? 그쵸.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어. 서포항은 신석기입니다. 봉산집탄리 평양이란 건. 이건 중요해요. 이건 왜? 탄화된 좁쌀. 조수수피가 발견됐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농사지였다. 그쵸?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험 포인트가 있겠네. 시험 포인트는 뭐냐? 가장 오래된 유적지. 농경했던 유적지. 조개껍데기에 발견된 유적지.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 제주 고산리하고 양양오산리. 제주하고 양양. 농경. 봉산. 집탄리하고 평양 남경. 조개껍데기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암기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팁을 그냥 하세요. 서부재.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이렇게 암기하면 돼.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그리고 봉지남. 봉지 들고 다니는 남자. 다시 암기합시다. 놔보세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그리고 봉지남. 봉지 든 남자. 봉산 집단의 평양 남경.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봉지 든 남자. 끝. 구석기 무슨 사회. 밴드. 물이 지었어. 날씨가 추우니까. 그리고 도구멍. 주먹도끼. 정기에. 그 다음 뭐 뭐 뭐. 개. 하나 빠졌다. 승배 찌르게. 창. 그리고 단정. 공상. 청굴. 종종. 단양. 연천종군님. 공주석장님. 상원건무르. 청원 두루봉. 옹기금푸리. 종성동간진. 제천전말동굴. 끝. 신석기. 시족사회. 가족. 가족. 날씨가 따뜻해졌어. 정착생활해. 가족끼리. 시족. 반팔 옷 입어야 돼. 가락바퀴 뼈반.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봉지남. 토기. 이던놀비. 와우.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이곳은 동아시아에서 처음 아쉬... 아쉬운 주먹도끼? 연천종공님. 다음 몇 번? 2번. 너무 쉬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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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 7급인데. 그리고 여기 있잖아. 단전. 공. 상. 청. 굴. 종. 점에 나오네요. 연천종공님. 내용도 알아야지.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 다음 유적지. 어? 어? 보세요 여러분.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봉진암 와 끝났다 서울 부산 제주는 없네 김해도 없고 양양 있고 봉산집탄도 있네 제가 암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는데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그럼 이거 언제? 신석기 그럼 신석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거 사람들이 이동생활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했어 구석기 농경으로 생산경제했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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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2번 비판 동검 청동기 덩이 쇄 쇄 쇄 철기 여러분 한 번 하세요 하옵 하옵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